아, 우리 안신성 때. 아, 우리 안신성 때 고생 많았는데 오늘도 고생하네. 고성만 오면. 고생한다. 그때의 주역이랑 지금의 주역이랑 엄청난 차이지. 그 이후로 상이랑 상은 얘가 다 쓸어 담고 최고의 배우가 되었지, 진짜. 다 형들 덕분이죠. 야 이거 진짜 모시기 힘든 분인데. 아, 무슨 소리야. 모시기 힘든 분인데. 아, 고맙다. 가자. 정훈아 출발하자. 가자. 제군들. 준비됐나? Are you ready? 제군들. 브라이데이. 우리가 이렇게 또 낚시 하게 될 줄 몰랐네. 그러니까. 프라이데이